작가 작가를 끊고도 모든 분들의 고민과 애환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마이크를 만졌습니다 생각보다 살았다 할 경우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몬 웹툰스쿨의 방과후 활동 그리고 만방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근황 가겠습니다 근황이요 근황 없으시다면서요 또 말씀하시네 이종몬 교수님 아프셨잖아요 저 진짜 대박 아팠어요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전과 같진 않으신 것 같아요 힘이 좀 빠져있는 목소리? 차분해졌나요? 좀 뭔가 힘이 빠져있는? 좋은 쪽으로 얘기 안 되죠 차분해지셨습니다 성숙해지신 목소리 그 뭐지? 나이를 느낀다고들 얘기할 때마다 전 진짜 감이 안 왔거든요 오 그러셨구나 그러실 나이죠 아 예 저 이제 진짜 처음으로 그 느낀 게 평소에 뭐 좀 피곤해진다 마감을 할 때 뭐 밤을 예정까지 못 샌다 이런 자잘한 것들을 늘 느꼈는데 그게 뭐 그 정도야? 뭐 이랬거든요 근데 한 번 세게 아팠더니 아픈 정도와 양상이 너무 달라요 여전히 했는데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사람들이 저 아픈 걸 다 알아요 네 다시 한 번 느꼈죠 아 난 진짜 시끄러운 사람이구나 아 진짜요? 얼마나 말을 했길래 아니 근데 오래 아프셨어요 정확히 5일 동안 일어나진 못했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고 그러니까요 편타가 와가지고 그 사이에 많은 생각을 했죠 저는 이번에 아팠을 때 그래 그래 오늘 근황도 없으시니까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홍란지 선생님은 이렇게 크게 아프다 크게 아프면 자주 아프세요 일단? 잔병이 많다 적다? 잔병이 많은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아플 때 호두기 아프고 평소에 자잘하게 아프진 않는다 이쪽인가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1년에 한 번씩 감기로 크게 앓고 항상 이 시기가 되면 크게 앓아라고 하면서 그 시기를 항상 지나왔는데 네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는 그냥 아 나이가 들면서 약간 자잘하게 아프고 그렇게는 안 아픈 것 같네요 알아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여전히 1년에 한 번씩 아프거든요 크게 아직 어린가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아유 부럽네 마감, 완결하고 한 번씩 크게 아파요 아 그거는 좀 이해가 되네요 긴장이 풀리면서 한방에 다 몰아서 아픈 거 있잖아요 아 그쵸 누적돼서 블랙팬서 수트같이 충격을 계속 모으고 있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결할 때 한 번 아프고 1년에 한 번씩 아팠어요 지금도 근데 그 연례 행사를 올해 아주 끝내주게 한 거죠 진짜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걸 막 이렇게 다 토하고 물 먹은 거 토하고 근데 이번에 그 심하게 아프셨던 최근에 가장 크게 아프셨던 게 뭡니까 최근에 가장 심하게 아팠던 거예요 아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프다 힘들다 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어머나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신 거는 진짜 잘 돌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짠해지네 아니 왜 어릴 때는 내가 아프면 누군가가 엄마가 계속 죽해 주시고 챙겨주시잖아요 야 아프니까 잔소리라도 하시잖아요 병원 가라 약 먹어라 밥 먹었니? 근데 아무도 내 옆에서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내가 죽을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아 아프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끓여 먹기도 내일이니까 안 하게 되고 눈물 난다 병원에 가서 빨리 안 아파지는 게 내가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프자마자 병원을 가는 게 요즘은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수술을 챙기는 저는 이제 최근에 아팠던 게 최근이니까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감기는 약을 먹건 뭘 하건 다 좋은데 아파야 될 만큼의 양을 다 아파야 낫는다 그런 절망적인 얘기를 누가 했더랬지요? 그래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초반에 정말 센 약 먹고 탁 자면 초반에 잡히던데 그 골든 아워 골든 타이밍인가 저는 좀 아프자마자 가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재채기하고 아플 타이밍이 오잖아요 한 반나절 감이 오잖아요 느낌이 쫙 멀리로 오죠 감기구나 감기구나 그럼 바로 그 다음날 병원을 가서 약을 센 약을 먹고 그날 하루는 좀 일찍 자고 하면 잡혀요 저한테도 사실 그걸 자꾸 권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빨리 링거 맞으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아플 만큼 다 아파서 지나갔고요 이게 약간 그 느낌이 왜 앞에서 누워있으면 현타가 온다고 하죠 할 게 없으니까 누워만 있으니까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무슨 현타가 오셨어요? 그거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거 어떤 종류의 고통은 아파야 되는 총량을 충분히 다 아파야 낫는다 약간 뭐 지름길 같은 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굉장히 중의스러운데 아 그런가? 아직 어린가 보네요 그래 나는 아플 만큼 아파야 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이상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근황은 아팠던 거 그리고 홍한진 선생님의 근황은 없다 없네요 왜지? 저희가 맨날 근황이 있을 수도 없고요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의 또한 그렇죠 웹툰스쿨이라는 팟캐스트에 대해서 회의가 드신 적 없으십니까? 아 저는 뭐 항상 따라가는 입장이라 아 일은 일이다? 아니요 그냥 뭔가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맞는 말이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전문가시잖아요 권혁주 교수님이나 이종봉 교수님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고 감이란 게 있으신데 저는 늘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이게 아직까지도 감이 없어요 이게 진짜 뭐가 잘하는 거고 뭐가 못하는 건 알겠는데 뭐가 잘하는 건지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부터 반박해야 될지 모르겠는 말을 투성이네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어디서부터 이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되게 막연한 어떤 대상에 항상 제가 참여하고 있던 입장이라서 일단 잘하고 잘하시고요 본인이 모르지만 잘하시는 것 같고 저하고 홍쌤의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뭔데요? 뻔뻔함의 차이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오랫동안 해오시면 약간 그 뻔뻔함도 아 이 정도 해왔으니까 이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좀 절망적인 게 1년쯤 했으면 그 감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 약간 오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본인은 몰라요 저를 놀리는 타이밍을 보면 아 그거야 뭐 저랑 어떤 분이도 1년 정도 있으면 이 정도 놀림은 받아요 완전 짜신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웹툰스쿨 사연 보내시거나 팟팡에 댓글 다실 때 홍란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팟캐스트를 잘하고 계신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홍블리 응원 댓글 괜찮아요 아유 제가 무슨 맨날 관심종자도 아니고 아니 저는 그냥 감이 안 잡히다 뿐인데 좀 제가 의아해서 왜 그러지 생각해보니 나이 탓인 것 같네요 다 뭐 나이 탓 진짜 나이 탓이야 맨날 나이 탓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릴 때는 감도 확 올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주인의식이 없거나 뭔가 내가 책임감을 덜하고 싶거나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어느 한켠에는 있는데 은근히 꺼내는 진심의 카드 그게 주인의식과 동격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고 아 그럼요 네 근데 아 이거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를 오히려 자유롭게 하고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정답 뭔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안 됐지만 안 됐어요 안 됐고요 아무튼 책임감이 저는 좀 덜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회의감도 안 된다니까 회의감도 좀 덜 든다랄까 제가 최근에 웹툰스쿨에 대한 회의감이 가득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팟캐스트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아실 거예요 만화를 혼자서 그릴 때 있죠 그때는 어지간한 그 에너지와 동기가 없으면 맞아요 몇 화 이상 그리면 이제 그리기 싫어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1화만에 올 수도 있고요 한 10화만에 올 수도 있고 똑같아요 오게 와요 근데 그 중간 어느 때 연재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하기 싫어져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는단 말이죠 네 제가 예전에 했던 팟캐스트들 중에서 조만박 같은 거 음 조곤조곤 만화 박물지 네 흔적을 남긴 채 화석이 되었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하다 말았잖아요 아 그래도 잘 듣고 있는 아니예요 늘 마음속에 부담감 미안함으로 있어요 십몇 화에서 멈춰진다는 게 그게 혼자서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기 스스로 온 어떤 아 이거 하는 게 맞나 해야 될까 이 시기를 못 넘긴 거거든요 네 언제가 다시 하겠지 그리고 묻어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학교에서 주최를 하고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1회 이반으로 하니까 좋은 점이 있다면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숫자의 회차가 아 그래요? 55회 6회 제일 많은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거는 시즌을 다 합치면 더 많이 했죠 근데 한 시즌만 끊어서 보면 55회 6회가 가장 없었어요 네 몇십 회 하고 끊고 끊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그냥 아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길게 하다 보면 또 재밌어지겠지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바른말 전문가 바른말 전문가 있어요 제 주변에 있죠 항상 항상 주변에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나중에 감사해지죠 바른말 전문가가 저 웹툰스쿨에서 저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얘기를 해줬고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올바른 아픈 큰 단점 아 진짜요 그런 게 있어요 적절하게 말씀을 하죠 하고 제가 웹하고 대판 싸운 뒤 아 하기 싫다 왜냐하면 저 사람 말이 맞기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왔습니다 네 자 마음까지 아프셨군요 그러니까 오너쉽이 있나봐요 그런가 마음을 주고 있나봐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뭘 그 말을 듣기 위해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흠결이 없는 게 흠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 그냥 토까로 하고 얘기할게요 토까로 하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얘기하지 마세요 롱터뷰 할 때 말 좀 그만해라 너 아 진짜요 저는 일부러 저는 말씀하시는 게 더 좋다 생각했는데 꼬바비 작가도 최근에 그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거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손님 모셔놓고 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아 저는 근데 전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게 웹툰 작가 분들 중에서 혼자서 쭉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적절한 질문을 던져드려야 그러니까요 잘 대답해 주시지 지금부터 렛츠고 딱 그러면 줄줄줄줄줄 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게 웹툰 작가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렇겠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내가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럼요 얼마나 잘하고 계세요 라고 생각했었죠 내가 그런 조언을 듣고 다시 한번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적절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쓸데없는 말도 진짜 많이 하고 쓸데없이 껴드는 게 좀 많고 이게 무슨 KBS 공영방송도 아니고 이런 식의 약간 그 진행자의 어떤 생각도 필요한 거고 오히려 그래서도 재밌지 않나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같이 까줘야 돼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약간 아 내가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다른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나는 되게 편하다 아 난 너무 편하네 뭐 이러면서 아 나는 저렇게 못해서 진행자가 못 돼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베스트는 사실은 제가 말 많이 해도 나중에 편집으로 다 제 걸 드러내는 게 맞는데 공미로 피디 워낙 일이 많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게스트 그런 거구나 나 전혀 그렇게 생각 못 했어요 아 맞아요 원래는 게스트 말을 많이 들리게 편집을 다 해야 되는데 공미로 피디님이 거기까지 하면 죽어요 그쵸 그거는 일이 너무 많으신 건데 근데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게스트 모시고 제가 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최대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되게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댓글로 이승문 교수님께 힘이 되는 응원글을 남겨주세요 이게 인기 있는 팟캐스트가 못 되는 팟캐스트의 특징이죠 서로 칭찬하고 앉아있어 서로 막 칭찬하면 이제 우리끼리만 듣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 근황답지 않은 근황으로 서로의 상처를 모두 듣는 뒤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지난번에 못했던 거 많죠 제가 아파가고 한 주 미뤄지는 것 때문에 맘이 급합니다 지금부터 방과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청포도7님의 사연인데 안녕하세요 웹툰스쿨 제작진 여러분 요새 부족 바빠 보이시던데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 실패했죠 이게 세 번째 메일이네요 사연 메일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굳이 보내는 건 아닙니다 역시 롱토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바로 궁극의 플롯입니다 스토리를 만드는 입장에서 참 많은 참고가 됩니다 특히 김태권 작가님의 개그도 물론 좋긴 하지만 굳이 여기 물결 표시를 엄청 썼어요 물론 좋긴 하지만 진짜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가 보다 여러 작가님들 및 교수님의 지식과 쉬운 설명에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궁극의 플롯만큼은 두 번 세 번 다시 듣고네요 보통 이해가 잘 안 될 때 두 번 세 번 들으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좀 더 이해 잘 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웹툰 제안서를 작성하다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또 생각나서 보냅니다 제가 잘 모르는 소재의 작품을 기획 중이라서 만약 계약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취재 및 자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취재와 자문이라고 하면 또 정범 작가님께서 잘 아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그럼요 아닙니다 전에 방송에서도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처음 보는 분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드린다고 상상하니까 막막하네요 그래서 거절당하지 않게 예의 있게 보이고 싶어요 처음에 만나달라고 하거나 혹은 자문 부탁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자문에 따른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드린다면 어떤 종류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등등등등 팁을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추신 저는 홍란지 교수님이 종범 작가님이랑 나일차가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확실히 어려 보이십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제가 한참 오빠같이 보입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죠 오빠란 말 진짜 싫은데 제가 한참 연상으로 보입니다 뒤쪽은 괜히 읽은 것 같네요 자 취재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홍란지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만화를 그릴 때 스토리 짤 때 취재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화방위연구소 소장님이자 만화문화연구소 소장님으로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시고 구슬체록 사업도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연구자로서 작가님들 많이 만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인터뷰와 취재에 대한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저 너무 초짜예요 다짜고짜 겸손이요 그래서 저는 이종문 작가님한테 많이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주로 원로 작가님들 많이 작업하신 지 20년 정도 이상 되신 분들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세요라는 식의 이야기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우선 그분들이 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웹툰 작가분들도 저를 모르실 텐데 이분들은 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김 작가님들은 다 알죠 아무튼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그때 이종문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명함을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이 본지 이번에 깨달은 게 있는데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지 못할 때 명함이 되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로 작가님들이 대체 나를 인터뷰하겠다는 이 사람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함으로 알려드리는 게 되게 효과적이었고 제가 어떤 어떤 연구를 했고요 이거보다도 명함이 되게 좀 정체성을 한 방에 보여주니까 네 정말 그 한 방이 각인되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작년 말에 인터뷰를 요청드렸던 그분은 계속 한 사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 진짜요?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해줄 말이 없다 나는 기억력이 없다 근데 그러니까 계속 그냥 설득을 무작정 드리는 수밖에 없었고 상고초력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또 남양주에 살고 계셨는데 자택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꺼려하셨어요 근데 오해를 인터뷰를 했어야 됐고 다섯 번이요? 네 그래서 처음은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제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전 인터뷰 나왔는데 오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함 드리고 이러저러한 얘기고 근데 계속 말씀 들어드리고 네네 하면서 다 말씀드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해 안 한다 못한다 이러시는데 제가 그래서 무조건 때마다 찾아가서 모시고 왔어요 자택에서는 싫으시다고 하시니 그러면 만화가협회 쪽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힘드실 것 같으니까 오전에 제가 픽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다 들어드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쉽지 않게 근데 저는 우선 사전 인터뷰조차 우선은 만나는 게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질문을 해주시는 분은 이런 사전 인터뷰조차 못하게 될 때 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니까 제가 좀 막상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수업 중에 저희 청강대 만화스쿨에서 제가 하는 수업 중에 취재 파트가 있어요 한 번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걸 전부 다 풀어버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그럼요 다이제스트를 좀 할게요 일단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단어는 인터뷰예요 면접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시죠 전문가를 만나면 뭔가 많이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취재하면 떠올리는 게 보통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뭔가 엄밀한 올바른 정보들을 제대로 취재해서 엄밀한 고증을 하고 팩트를 좀 모으고 싶다 이런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취재는 고급 정보 같은 거 그렇죠 취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취재라는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엉터리 내용을 쓰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팩트입니다 팩트 여기서부터 취재의 함정이 시작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해요 저도 이거 엄청 뼈아프게 배웠어요 선배들에게 배우기도 했고 하면서 제가 배운 것도 많은데 이게 가장 뼈아팠던 레슨이었어요 전문 소재를 위해서 논문이나 제대로 된 전문 서적이나 전문가를 만나거나 이런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그리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엄밀한 팩트들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팩트라는 것은 딱딱해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쓰려고 했던 스토리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나를 만나주신 분의 인터뷰 내용이나 책의 내용들 때문에 이 다음 내용을 쓸 때 계속해서 이런 말이 등장해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아 취재를 내가 하러 갔던 전문가로부터 계속 그런 말을 듣는다고요 그럼요 작가님 원래 그렇게 안 돼요 작가님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팩트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야기는 커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초벌 취재라는 건데요 초벌 취재는 지금 인터뷰 대상자 취재원 만나러 가시기 훨씬 전 단계에 먼저 하는 인터뷰라서 취재라서 이 초벌 취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초벌 취재는 뭐냐 정말 하나도 엄밀하지 않은 엄망진창의 내용들을 마구마구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웹서핑 게시판 글 커뮤니티 글 지식인 답변 그냥 막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엄밀함이 전혀 없어요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게 하나 뭐냐면 지금 작가님들이 그리려고 하시는 소재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전문가의 입장이나 팩트가 아니라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소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고 루머를 알 수 있고요 가십을 알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흥미진진하고 자극적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마구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든 이야기가 상상의 나리를 막 펼치게 되거든요 점점점 이야기의 중심 플롯이 점점 확대돼요 팩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쓰려는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이 어느 정도 주요한 사건들까지 해서 시놉시스는 다 나올 때까지 엄밀함과 거리를 두고 취재를 대충 취재도 아니지 그때 웹서핑이죠 그렇죠 그런 걸 하시면 이야기가 약간 커져요 자 그렇게 몽실몽실하게 커진 이야기를 들고 전문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팩트라는 날카롭고 딱딱한 칼날로 그걸 깎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번 팩트에 갇히면 이야기가 안 크는데요 엉터리로라도 이야기가 한번 커지게 되면 그걸 깎아 나가는 방식이 취재에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스토리텔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나를 만나서 발상을 처음 들어보면 전문가 같이 얘기해줘요 작가님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엉터리로라도 이야기를 많이 써서 가잖아요 전문가가 딱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재밌잖아요 그럼 갑자기 내가 할 고민을 본인이 하기 시작해요 잠깐만 이거 이런 식으로 돌려치면 얼추 될 수도 있겠는데? 작가님 이거 이렇게 하시 마시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전문가의 그 팩트와 전문 지식을 저를 위해 쓸 수 있게 돼요 전문가에게 그냥 가지 마시고 이야기가 어느 이상 커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커지면 그 수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문가를 만나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인공이 동기 확실히 됐고 어떤 큰 사건도 거쳐서 마지막 결말까지 나오고 나면 그때 볼 수 좋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많이 가야 되는군요 대신에 디테일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얼개를 다 세운 다음에 큰 구조만 나오면 궁극의 플루저에서 말하는 12단계 얼추 나오면 가요 3장 구조 나오면 가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몇 장 주인공이 위기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 어떻게 탈출할지 디테일이 없죠 아 그 정도면 가도 돼요? 네 진짜? 앞하고 뒤하고 이것저것 나와 있으면 탈출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전문적인 내용을 전문가가 말해주기도 해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죽습니다 뭐 탈출 못해요 이럴 끝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문제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발상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들고 전문가를 만나는 건 좀 곤란해요 전문가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아이디어만 들고 가면 뭘 물어봐야 될지 질문자가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생각해서라도 막연한 상태로 가시면 좀 곤란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초벌 취재가 엄밀함 없이 진행이 되고 이제 본 취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팩트 엄밀함 고증 전문 소재 전문 정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논문도 있고 다 이게 얘기지만 일단 전문가들을 만날 때 자문을 구하는 인터뷰를 할 때 막연하실 거예요 1번은 정답이 없다 제일 중요한 원칙은 정답이 없다입니다 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계속 거절당하실 수도 있고요 거절을 엄청 당하시다가 기적처럼 한 번 풀리면 다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제로 까셔야 되는데 그나마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인지도 방송에서 많이 나오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잘 만나주시는 분들은 저자입니다 아 채베슨 책의 저자로 시작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시작이에요 방송에서 많이 뵙게 된 분들부터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가 초벌 취재하고 혼자 고민하기 위해 봤던 찾아봤던 여러 가지 책들 있죠 그 책들의 저자부터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아요 방송에 많이 안 나오셨던 저자들은 더더욱 접근이 좀 쉬워요 출판사를 통해서 메일 주소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책 날개에 저자의 이메일을 아예 달기도 해요 그런 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 저자들에게 만나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꽤 높은 확률로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취재가 잘 되면 점점 더 자문이 또 다른 자문을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확대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부터 접근하는 걸 권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자를 만날 때 그 저자는 내 책을 읽고 온 사람이다 라는 걸 한순간에 알아봅니다 내 책을 읽지 않고 와서 내 책에 이미 다 써놓은 걸 똑같이 물어볼 때 그 취재는 후속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요 전문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찾아가면 여러분의 마음나 어떤 여러분의 의욕에 아무리 협조적으로 나오신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떤 귀한 전문가의 정말 귀한 시간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요 내 취재원이 나하고 앉아있는 이 순간이 취재원에게 즐거운 경험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즐겁지 않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한 얘기 또 하고 있다고 느낄 때예요 그래서 사전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취재받는 전문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두 번째 상황은 막연한 질문입니다 구체화된 질문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책을 기본적으로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되게 써머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너무 친절하지 않아서 죄송한데 친절한데요? 친절한 거예요? 예시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분들을 만났을 때 다짜고짜 저 같은 경우는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요 나랑 만나서 노는 게 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있어서 재미있는 일탈이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만화가 만나면 재미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질문 이전에 저를 만나주신 이 전문가 이 전문가의 본인에게 제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어떻게 그쪽으로 가서 그런 일을 했는가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갖거든요 자기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본 사람 별로 없었는데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간 좋은 신호들이 와요 그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기 얘기하는 시간이 대부분의 전문가 분들은 즐거워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다음 만날 때 약속 잘 잡히고요 점점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좀 여쭤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돈에 대해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당연히 시세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실제로 알바해서 돈을 모아서 만난 적도 있고 돈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돈을 드리는 경우는 정당하고 좋죠 하지만 또 단점이 있다면 비즈니스 관계로 적립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 경우는 후속 취재 관계 형성으로 가기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꼭 만나야 되는 어떤 전문가를 1회 혹은 2회성으로 만나실 때 거마비라는 이상한 용어가 있죠 보통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한 5만 원 사회인이나 좀 그래도 학생이 아니면 한 10만 원 정도를 준비하시면 비용이 있군요 그러면 사실 좀 스무스하긴 한데 저희가 제일 선호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준비는 해놓지만 제일 선호하는 방식은 관계가 잘 성립이 되면 만났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일 있을 때 내가 그분 책도 홍보하고 선물도 좀 보내드리고 이 정도의 지속적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더 선호하지 만났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돈을 드리는 건 선호하진 않아요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는 마음은 갔지만 또 꼭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쪽은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그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돈값을 해야겠다 저를 만날 때 조사를 해오세요 나중에 급기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갑시다 작가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끗 차로 이 사람 그냥 맨 입에 와서 호의만을 요구하네라고 보여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죠 어떻게 보답할까에 대해 고민하시고 그게 맞고요 고민하고 계시다는 걸 들키는 것도 좋아요 그런 이게 참 답이 없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답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찾아갈 때는 검마비라고 준비는 합니다만 다짜고짜 만내자마자 쓱 하고 끝내진 않아요 음료수 중으로 사가지 가고 얘기하다가 잘 풀렸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요 제가 오늘 너무 재미있게 얘기를 잘 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검마비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때 진짜 극구사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도 맛있는 거 살까요? 이러고 말고 그냥 쓱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일단 드리세요 저는 드려요 저는 그리고 두 번씩 만나면서 눈치를 봐요 많이 보고 대신에 그분들이 책 쓰셨다 열심히 홍보하죠 SNS에 그리고 뭐 중요한 명절 있으면 와인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싼 거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만드는 데 주의 전 집중을 합니다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뷰하는 사람들 간에 라포 라포 라포트 여러 가지로 그 관계 형성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쓰는지 저의 진심 어린 욕망 동기 어느 방향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 저의 가치관 이런 것들 솔직히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요청 인터뷰 요청드리는 메일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요 고쳤고 또 고쳤어요 그래도 거절당한 경우가 그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진심이 전달이 되면 뭐 거마비고 뭐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응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랑 7년째 오고 있는 자모님들의 특징은 그분들 본인이 저하고 같은 목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고 저랑 같이 해보시니까 일종의 큰 의미에서의 협업관계구나 라고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즉 의미 저의 의도나 저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에 동의해 주신 분들이 결국 7년째 오고 있는 거고 네 그분들은 진짜 인간적으로 친하고 네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원칙은요 먼저 많이 조사하셔야 되고요 그분이 그 전문가분들이 우리 작가들을 만나는 그 순간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그 원칙은 좀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명함 만드는 거 좋아요 네 아직 뭐 자기 자격지심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스스로 명함 만드셔서 처음 만났을 때 드리는 거 은근히 정말 효과가 좋아요 가짜 명함 저같이 만드시면 안 되고요 저도 그거 누구한테 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다행히 안 드렸어요 또 뭐 많았는데 뭐가 많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초벌 주제 본 주제가 있었다면 후속 주제도 물론 있습니다 후속 주제는 관계가 형성이 잘 됐다면 이야기가 다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소위 감수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친해진 상태에서는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 후속 주제의 제일 큰 장점은 디테일에 있어요 사건 다 나왔고 논리구조 나왔잖아요 그 상황에서 진짜 별거 아니지만 작품을 확 살릴 수 있는 디테일들이 후속 주제에서 다 나와요 전문가의 개인 경험들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의복, 말투, 어떤 특정 아이템 이런 거 다 나와요 분위기, 장소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후속 주제는 필수는 아니지만 할 수 있게 된다면 상당히 도움된다 이 정도 이 정도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거 원칙이죠 전문가가 나를 만나고 나서 아 내가 또 허짓거리 했나? 의미 없는 짓을 했나? 그냥 별로 딱히 결과물 없이 시간을 허공으로 뿌렸다라는 느낌이 안 드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 취재에서 쓰여진 작품이 대중 독자를 만나는 순간 그걸 그분들께 경험시켜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좋으시겠다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원고 마지막에 자문들 이름을 제가 다 쓰는 이유가 잘난 척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 이렇게 조사 많이 했다 이런 용도로 쓰는 건 조금이고요 조금이고요 자문님들이 원고 마지막에 자기 성함 올라올 때 아 내가 뭔가 도움을 준 게 결과물로 나왔구나라는 그 체감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 꼭 여쭤봐야 됩니다 참고로 원고 하단에 자문님 성함을 넣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괜찮다 고맙다 말씀하시면 저는 꼭 그렇게 넣어드리는 편입니다 저 그리고 아주 작은 디테일인데요 이런 처음에 예의 있어 보이고 싶으셨다고 하잖아요 거절당하지 않게 거절을 당한다 해도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뭔가 결정 우선권을 드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메일을 쓸 때 저는 굉장히 이런 식의 저서를 감명 깊게 읽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하신 시간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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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저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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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언제가 되세요? 라고 하면 되게 좀 난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답을 줬을 때 일단 답을 주셨다는 건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나 이때가 좋은데 괜찮나요? 이렇게 답을 주신다면 그때 설령 안 되시더라도 그 뒤에 대화를 통해서 조종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되시는 시간 딱딱딱 드리면 좀 실례해요 그거 좀 싫으실 것 같아요 되게 싫어요 저도 당해봤거든요 나를 취재하려는 사람에게 당해봤거든요 별로요 별로고 그리고 얘기하니까 계속 나오네 아 이쯤 할까요? 많지만 많은데 이쯤 할까요? 저도 최근에 정말 7, 8년 만에 너무 연속적인 거절을 계속 당하고 있어가지고 취재를 엄청 거절당하고 있어요 억울할 때도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의 부분 심리학을 취재를 하려고 요청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범죄를 조장하는 쪽을 돕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띄고 올 때도 있어요 엄청 억울하죠 왜 조장하는 쪽이라고 생각해요? 웹툰들에 대한 인식이 오해일 수도 있고 만화에 쓴다고 하니까 자극적으로 소비하려나 보다 싶을 수도 있고 오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받고 억울한 순간이 계속 오실 텐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로 끝나는 이 허무한 그래도 어렵다는 거를 아시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실망은 덜 하실 수 있잖아요 원래 어려운 거야 운 좋게 몇 번째 만에 되면 우리 좋다고 진짜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드디어 저도 이제 드디어 취재가 좀 성사가 돼서 다행이네요 진짜 한 아홉 번 거절당하고 딱 하나 됐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청강대 스토리텔링의 이 시간에 취재의 파트 설명한 내용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기를 도움됐겠죠? 그럼요 되실 수가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고로 그 취재가 꼭 필요한 작품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자전적인 이야기 로맨스 이런 거 쓰실 때도 취재 되게 많이 들어가요 꼭 스릴러 역사물 이런 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 취재라는 공정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도전이 되기를 마지막 꼭 하나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화를 그리려는 분들 중에서 꼭 직접 사람을 만나서 취재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해버리시면 가끔 이런 경우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도보다 좀 더 내성적일 수 있고 사람 만나는 게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아 나는 이거 너무 힘들어 나한테 안 만나봐 난 작가 못하나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작가가 전문가를 만나고 다니는 사회성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적절히 자기한테 어울리는 캐릭터인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할 수도 있고 안 맞는 작가들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취재를 내서 작품을 하시면 되지 그럼요 작가가 되기에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나 캐릭터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맞아요 모든 작가가 취재형 작가도 아니고 모든 취재형 작가가 사람을 만나는 취재를 하지도 않습니다 꼭 자기 자신의 작가로서의 어떤 재능이나 가능성을 재단하는 쪽으로 가지 마세요 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고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연을 하나 읽어주시죠 네 다비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는 다비입니다 현재 22회를 듣고 있어 이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건 모두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작가 명을 정하는 것 자신의 본명으로 하느냐 예명으로 하느냐 예명으로 한다면 또 무엇으로 하느냐 대충 지어도 될까 아니야 의미 있는 걸로 하고 싶어 그러면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소에 불리던 별명 혹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딱 꽂힌 것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저의 경우는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있는 부류인 것 같습니다 약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어렵습니다 물론 본명도 생각해봤지만 숨기고 싶다 드러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아직은 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를 온전히 받아들였을 땐 또 달라질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전 계속 고민 중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굳이 해결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니까요 그저 이것을 보고 생각나시는 것들을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명 필명의 문제 모든 작가들의 또 문제죠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종범 교수님은 왜 본명으로 사용하셨나요? 심지어 그 유명한 사람이 이미 있는데 누구야? 야구선수 이종범 아 그러니까 맞아 진짜 불리하죠 네 그럼 범이 뭐 이렇게 좋으시네요 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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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다 범이 완전 촌스럽다 70년대 DJ DJ 범이에요 아 진짜 짱이다 일단 옛날에는요 필명이나 예명을 함부로 막 짓는 게 웃기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후회할 수 있으니 고민해서 짓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도 그런 생각도 아니에요 또 뭐 어때 뭐 이런 생각인데 아 그쵸 그거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유독 만화 쪽 작가님들이 필명을 많이 했을까 저도 그거 궁금해요 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뭉뚱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필명 예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과 치히로에서처럼 이름이 갖고 있는 파괴력과 의미가 굉장히 큰데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가설은 세워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설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아주 큰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호칭으로 난 언제나 불리고 있죠 그래서 사실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어떤 의미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어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내가 직접 선택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예명과 필명에 되게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럴듯하다 근데 이게 꼭 숨기고 싶어 본명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라는 두려움도 한 쪽이 있고 또 다른 한 쪽으로는 그런 식으로 내가 직접 의미부여해서 남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을 내 손으로 짓고 싶다 되게 중요한 자주성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전부터 대중매체 중에서 만화 쪽을 준비하고 만화 쪽으로 애정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마이너한 감성이랄까 아니면 상처를 갖고 있달까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영화에 비해서 조금 더 개인적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런 어떤 느낌들을 좀 받았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런 맥락에서 유독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짓고 싶은 욕망이 좀 많은 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워봤고 지금은 절반 정도만 믿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 본명만 아니면 돼 나는 분부터 되게 중요한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 있는 예명이 필요해 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나는 어느 쪽인지 스스로 이제 고민하셔야겠죠 그 고민부터가 그 작가님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맥락에서 근데 제 초반에는 고민 없이 지은 다음 경력 10년 차쯤에 되게 후회하는 동료 작가를 너무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꼬마비 작가님 최근에 인터뷰했죠 그분은 작품마다 다른 필명 있으시죠 꼬마비 에마비 악마비 노마비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메소드 연기처럼 매 작품 들어갈 때마다 다른 느낌과 정체성으로 접근하고 싶어서라고 역시 작가주의 꼬장꼬장한 이 완벽주의 진짜 그 당시 저도 신인이었을 때 멋있네 막 그랬거든요 그러게요 멋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멋은 있는데 좀 피곤할 것 같더라 마비야 멋있죠 멋있죠 아무튼 저는 그래서 예명을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데뷔하기 전에 필명을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 아버지한테 의논을 좀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근데 네 이름의 의미 의미는 알고 있냐 내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불리는 게 싫어서 짓겠다는 건 매우 좋아 오케이 근데 네가 맨날 불리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는 본인이 좀 알아야지 아니겠냐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아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것만큼 원래 있던 이름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어 그렇네요 좋다 그래서 저는 제 본명의 의미가 저한테 꽤 와닿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본명을 쓰기로 마음 먹었죠 그렇게 되셨구나 네 이렇게 저렇게 지었던 필명 후보들은 있죠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또 뭔가 탱총 목걸이처럼 그렇죠 자아로 가득한 얼마나 또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호랑이 쌤한테 절대 말 안 하려고 보니까 호랑이 새끼였어 너무 잘 놀리셔가지고 이제는 뭐 언제 또 뭘로 놀릴까 뭐 이러면서 꼬투리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또 에세이를 쓰게 되면 흑역사 시리즈 중에 또 하나로 과거에 지었던 필명 후보 이렇게 깔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용기가 나지 않네요 네 아 얼마나 중이 같으면 중이 중이하죠 아 장난 아니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본명을 쓰는 이유도 말씀드렸고 다양한 작가님들의 반응도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말씀해 주신 게 인상적이네요 어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변명을 쓰는 것이 정말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게 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인들이나 아니면 예술가 분들께서 호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호를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승이나 존경할 만한 분들이 이 제자나 아니면 굉장히 유망한 어떤 예술가들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그런 거예요? 이게 호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지어주는 거다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든 거 어떡해 그러게요 근데 그만큼 존경하시는 분이라는 어떤 전제가 깔리겠죠 근데 그분이 좀 짓궂어가지고 게임 아바타 이름 듣듯이 완전 굿인 걸로 지어주면 어떻게 해?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 호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처음에는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 그럼 호도 역시 누군가가 나를 나에게 이름을 주는 거니까 자기 결정권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 네가 지금 홍란지라는 이름으로 어버이들의 밑에서 자라온 지금 생활들이 있는데 그 삶과는 다르게 이제는 뭔가 사회에서의 어떤 이 칭호로 인해서 너의 앞길을 살아가라 라는 뜻도 될 것 같아요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름 그게 소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호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내 앞길을 갔던 사람이 나의 앞길을 위해서 내려준 이름 하사한 이름 그래서 내 길이 마치 펼쳐지는 이런 기분도 느껴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네 그렇죠 개정 다시 파야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요즘 세대에 맞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 그런 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나는 네가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라는 굉장히 멋있고 좋은 의미의 행동이라고 좀 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파악한 상태에서라면 멋진 예명을 지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있고요 그럼요 내가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뭐 막 지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꼭 또 그렇다고 오답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럼요 어감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칸비 이런 애들 아주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임의 주인공이라고 지워놓고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왠지 근데 입에 딱딱 붙는데 칸비 민태인데 민태도 좋은데 아무튼 저는 칸비는 좋습니다만 욕한 거 아닙니다 칸비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떻게 불리고 싶다 그것은 참 중요한 거니까 예명필명 고민하시는 게 당연하고 해결은 못 드리겠지만 저의 경우는 또 자신의 본명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개명 같은 느낌이었다 이 정도 네 그리고 뭐 계속 바꿔갈 수도 있고요 네 캐릭터도 여러 개 파는 마당에 그럼요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개의 사연을 가지고 제가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지금 팟빵에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조만간 팟빵 댓글도 한번 읽어야 돼요 그러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셨죠 저희 그 여러분 죄송합니다 팟빵 댓글 제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다가 오늘 제가 다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네 근데 서른 개밖에 못단대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어요 제가 한 서른 네 다섯 개에 안 달아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한 너댓 개를 답변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방과 후에서 다루면 참 좋을 것 같은 많은 질문도 있었고 의견들도 있었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못 다뤘지만 다음 방과 후가 됐건 언제가 됐건 조만간에 한번 몰아서 여러분이 해주신 반응이라거나 질문들 꼭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의견들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읽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못해드렸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아니 네 반가우 녹음 반가우 녹음이요? 네 의미 있었습니다 아니요 진짜 하나만 한 질문 답변 아니 저도 제 이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본 적이 있던 터라 만지 무슨 의미예요? 저희 아빠 엄마께서 좋아하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본인들께서 하나씩 좋은 이름 한자씩 지어보자 라고 해서 브로콜리 넘어져 같은 방식을 쓰셨군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난지를 조합을 하게 됐다는데 우스 전 제 이름이 너무 싫었거든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너무 독특하니까 저는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는 진짜 이름을 많이 지워봤어요 스스로 네 스스로 저번에 지으셨던 거 하나 있었잖아요 뭐였지? 주인공 졸작 주인공 네 윤희 그건 제 아들 이름이 됐는데 근데 저는 진짜 그래서 한글 사전도 많이 찾아보고요 되게 저는 이름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었어요 사실 지금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뭘로? 아니 근데 지금은 안 바꾸고 싶어요 저도 약간 재발견을 한 시기의 생각이 다시 바뀌었는데 예전엔 너무 특별한 거 같아서 싫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제가 나쁜 짓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딱 걸리죠 네 너무 딱 걸리는 이름이라서 아 이름에 대한 책임감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저는 자꾸 검색어에서 밀려가지고 은퇴하신 뒤에도 역시요 이종범이라고 치면 이종범의 아들 요즘에 그렇게 떴었어요 네 맞아요 이종범 선수가 워낙 위대한 선수였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는 이종범 작가로 검색해보가 나와요 아무튼 뭐 그쵸 난지 되게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에 대한 자기 결정권도 되게 멋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종범 작가님 말씀하셨던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왜 나는 이런 이름이 주어졌지 그치 재발견 네 그것도 좋은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발견을 굳이 못하신다면 지금은 되죠 뭐 네 맞아요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요즘엔 개명 절차도 예전보다는 좀 간편해진 편이니까요 궁금한데 개명할 때 성도 바꿀 수 있어요? 성은 안 돼요? 성은 안 될걸요? 성은 못 바꿔요 근데 성은 조합할 수 있지 않나요? 아버님 어머님 성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초반에 될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 신고할 때 그거 해야 돼요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성을 조합할 거냐 아 그래요? 아마 그 혼인 신고할 때 정하지 않으면 못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제가 얼핏 듣기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틀리면 제보해 주시고요 그렇죠 웹툰 스쿨에서는 홍불리 만화요정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드디어 만화방위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오늘의 만방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웹툰 웹소설은 저스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홍 박사의 만화방위연구소 오늘은 무슨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홍불리님 뭔가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이어지는 것 같네요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네요 네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면서 완결을 한 작품인데 정말 화제 속에서 시작됐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분의 많이 감상평이 갈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주인공이 나약하냐라고 하는 시선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꼭 우리의 지금 현실 나의 어떤 내면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부분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 작가가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도 그 작가에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의 예시로 드는 게 항상 아이디 강남미인이었고 그랬죠 저는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에서 그냥 단편적인 어떤 외모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이런 식의 어떤 단편적인 사회 현상에도 좀 많이 관심이 가고 거기에서부터 이 만화가 시작이 되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그래 외모 잘생기고 뭐 이런 순위 매기고 이런 게 좋지 나쁘지 딱 이렇게만 결정내어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 만화 되게 좋아하는데 몰아서 보게 되거든요 제가 만화를 좀 몰아서 봐요 저도 잘 몰아서 봅니다 완결났는데 지금 계속 못 봐서 뒤쪽을 못 봤는데 일단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목은 들어봤는데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작품인지 내용을 좀 어떤 작품이냐 우선은 여기에 주인공 미래는 본인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이 사회적인 시선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가 뭔가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형수술한 여성이죠 그래서 겉모습은 뭔가 사회적으로 저 여성 아름답지 이렇게 누구나 다 미래라는 여성을 보면 평가를 받는 여성이지만 내면에서는 한없이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바뀐 모습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약간 죄책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여성이에요 미녀는 괴로워라거나 엔젤 전설처럼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실제 나 사이의 어떤 관모의 괴리 거기서 느껴지는 고민 이거는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미녀는 괴로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 어떤 차이점? 얼굴은 굉장히 아름다워졌고 외모도 굉장히 완벽하게 아름다워졌는데 나는 예전에 그대로의 모습이야 되게 겸손하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펼치셨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거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걸 약간 사회적인 시선으로 돌린 것 같아요 왜 나는 내 모습을 평가를 했지? 왜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좀 더 자신감 있게 위해서 나의 결정권에 의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왜 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는 순간까지도 좀 오래 걸리고 이게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계속 만들더라고요 결국 미래라는 주인공은 어떤 여정을 겪게 되나요? 스포일러 하지 않는 선에서 스포일러를 하지 않는 선에서 결국에는 자기의 외모를 사회에서 미인이라고 규정하는 범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성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끼워 맞췄는데 본인이 내면까지는 그 선까지는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대학에 가서 도경수라고 하는 굉장히 외모가 훌륭하고 내면까지 훌륭한 남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남성은 의외로 굉장히 뭔가 일반적인 남성과는 달랐어요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아름다워? 왜? 그래?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뭔가의 아름다운 이렇게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현혹이 되지 않는 굉장히 좀 낯선 남성이에요 드물겠네요 네 그래서 미래 주변에 있는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은 아 우리과의 누구 얼마나 예쁘지라고 하면서 외모에 순위를 매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참 많이 어디서 봤죠 그런 사람들 네 그렇죠 근데 이 도경수는 그렇지 않은 인물이라서 굉장히 신선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미래가 오히려 더 다가가지 못하거나 이랬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도경수는 또 왜 이런 인물일까를 알게 되니까 얽히게 되니 이 도경수의 어머니에까지 관심이 가게 되고 또 이 어머니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이 어머니와 도경수라는 사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미래라는 여자 주인공이 알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면에서는 왜 죄책감을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약간 해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미래라는 캐릭터가 겪게 되는 일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나 사이의 갈등이 점점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내용의 성장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내 아이들은 강남미를 통해서 또 어떤 얘기를 주시려고 네 그러니까 결국 결정적으로 이 도경수와 도경수 엄마 사이에 얽힌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미래 본인이 뭔가 힐링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해결이 되는 지점은 그건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내 외모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결정해서 성형수술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는 왜 죄책감을 가져가질 필요 없어 그걸 인정하게 되기까지 나는 어떤 외모의 정상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나를 자꾸 못생겼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그 성형수술을 결정했다라기보다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다 네 미래가 죄책감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래는 결국 자기 자신의 죄책감의 정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촉진제가 되는 게 도경수와 도경수의 엄마였고 그리고 미래가 그 전부터 좋아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향수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매료를 당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되게 아름다운다고 느껴지는 이 향기 홍쌤 같네요 네 향수 되게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미래도 역시 향수에 되게 매료되는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 메타포가 있어요 향수라는 것 시각적으로 아름답다는 게 보이지 않지만 후각적인 것을 통해서 아름답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것의 진정한 의미는 시각적인 거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 네 라고 얘기하는 흔히 마음이 이쁜 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들 그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되게 식상한 얘기지만 이야기로 길게 풀어냈더니 굉장히 큰 울림이 있더라 네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외모를 평가하는 게 나빠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귓구녕에도 안 들어가죠 네 누가 몰라 근데 이쁜 걸 어떡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들 그렇게 예쁜 거 다 이렇게 평가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쁘냐 이렇게 나온다고 또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이쁜 거 좋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주인공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결정을 믿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리고 이 미래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상대를 만나게 되니 그게 완벽하게 뭔가 조화를 이루어져서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아무리 그래 나는 내가 결정했어 나는 그런 사회적 시선에 반대해 하지만 주변에서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너 남들이 다 못생겼다 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응원하는 누군가가 아무도 없었다면 그게 완벽한 어떤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지지해주는 누군가 한 명이 있었을 때 나 자신을 인정해 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때 그게 본인의 결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미래가 도경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꼭 어떤 사랑의 상대가 아니어도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아니면 진짜 나를 똑바로 바라봐주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게 완성되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죠 되게 되도 않는 걸로 나를 칭찬하는 누군가 만나면 화딱지 나거든요 아무리 칭찬해도 별거 아닌데 내가 나에 대해 만족하는 부분에 칭찬을 딱 누가 해주면 그렇게 좋잖아요 나를 제대로 봐주고 있구나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페미니즘을 둘러싼 이야기 중에서 꾸밈 노동에 대한 논란이 많이 떠오릅니다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행동 A와 B가 있는데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누구는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화장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쁜 게 좋아서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이에 아주 얇은 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해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 부분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주인공이 성형을 했다 타인에게 미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설정을 둘러싸고 주인공은 자신을 부정하는 단계에서 그 선택 전체를 포함해서 자기를 긍정하는 단계로 가는 선생님은 그런 거 있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를 부정하는 부분? 저는 많았어서 지금도 지금 지금 현재 지금이요? 현 시점에서의 삶 속에서 많죠 저부터 얘기하면 저는 완전 많거든요 자기 부정 짱 많은데 자기 긍정도 많죠? 그런 면에서 저 먼저 깠고 홍쌤은 어떠세요?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있죠 늘 예를 들면 뭐 뭐 제가 지금 한 선택에 대해서 지금 가진 직업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아 교수요? 농담입니다 아니요 연구자로서 만화를 연구한다는 왜 나는 만화를 안 했지? 왜 못 했지?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렇죠 많이 힘이 됐죠 많은 분들께 뭐 그런 생각들도 있고 자기에 대해 부정하셨던 걸 자기 긍정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신 것들이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최근에 들었던 예시가 홍쌤의 예시였거든요 아 그래요? 이론가로서의 나를 긍정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여기 이 방송에서 근데 그게 이 팟캐스트 말고 제 삶을 통틀어갖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아 그렇구나 자기 긍정의 예시예요 드뭅니다 진짜 드물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말이 많다 에 대해서 저는 좀 자기 부정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말 많이 하는 나 좋을 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가끔 나대나? 뭐 부끄럽고 아 네 말 왜 이렇게 많아지? 시끄러워 죽겠네 등등등 과시욕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이 또 이렇게 들리니까 부정도 있죠 네 그거를 약간 긍정하게 되는 편관? 계기? 그게 방송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아 방송에서는 말하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일하네 그렇죠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재밌는 게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거 다 하잖아요 일상에서 말을 안 해도 괜찮아지게 됐어요 아 뭔가 총량의 법칙인가? 그런가 봐 일상에서 그냥 조용히 있어도 옛날같이 아 말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듣고 있게 되고 다행이다 한마디로 자 들으시는 분들 또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싶으시는데 제가 또 엄청 껴들었네요 아닙니다 네 말씀 잘 해주시고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요 네 네 근데 이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하셨던 자기결정권인 것 같아요 스스로 네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그만큼 답답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에 안 들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 너무 많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그게 사실 나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야 이건 생각해야지 야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둔 잣대가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하고 많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것들이 모두 다 누구나 다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만족하는 대답을 못했을 때 아 그럼 난 비정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검열을 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되게 스스로가 나에게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아 많이 하게 되죠 네 넌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넌 배웠다는 사람이 그것밖에 못하냐 스스로가 나에게 야 여기까지 왜 생각을 못했니 아니면 이게 진짜 맞아 라는 그런 생각 조차도 뭔가 또 작가라는 자식이 그렇죠 엄청 스스로를 굴래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평생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정상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정상이라는 말과 조음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정상이란 말 참 폭력적인 네 그리고 조음이란 말도 되게 폭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관적인 말이거든요 정상이란 말을 하는 순간 누구를 비정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얘기를 예전에 그 운베르트 에코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많은 서양에서의 그 문화가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많은 서양에서의 그런 타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본인들의 정상성을 강조하기 위한 비정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정상성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타자화군요 네 구분지키고 선극기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의 사회에서 되게 많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타자화나 그에 반대되는 공감 대상화나 이런 말들이 대상화 타자화와 정반대에 있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상이라는 이름에 가두어서 누군가를 공감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너는 나쁘고 다르고 다른 게 아니라 너는 정상의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빠 좋음이 아니라 너는 나빠라고 규정을 짓는 것 같아서 되게 깍깍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내 아이디는 강남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생각했던 어떤 사회적인 시선 나는 사회적으로 못생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외모 평가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정상이라고 생각돼 사회적으로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 편입이 못되어서 난 비정상인가 라는 생각으로 나는 왠지 나쁜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든 게 아닌가 다 얽혀있군요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정상과 조음이라고 하는 이 폭력적인 어떤 이 말 단어 속에 주관이 끼어 있을 때 그거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정리였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정상보다는 보통이라는 말을 쓰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남이 나에게 부여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정상성을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고민이 되긴 하는데 고민을 좀 길게 가져가 볼게요 어떤 표현이 좋을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개별이면 좋겠는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만방연을 끝낼 때마다 공통 질문을 하나씩 해보려고요 아 예 모든 만방연 녹음 때 끝에 이 질문을 항상 던지려고 고민했어요 네 긴장됩니다 표가 아닌데요 만화방위연구소가 만화를 방위한다는 느낌보다 만화로 우리의 마음을 방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 네 자 어떤 분들께 우리 소장님 연구소 소장님 내 아이들은 강남미는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까 아 저는 이 만화를 자존감을 많이 본인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가 됐건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거나 네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다 네 요즘 내가 자꾸 껄끗하면 욱하고 화내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호 자 그렇다면 한번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홍 소장님께서 추천해주시는 방위의 방위 뭐라고 할까 처방전 네 처방전은 내 아이들은 강남미 였습니다 재밌네요 스스로의 정상성을 결정하는 자기결정권 네 이 작품 가지고 할 얘기 진짜 많은데요 오늘은 너무 길어지지 않게 딱 깔끔하게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녹음 어떠셨어요? 제가 자꾸 이거 물어봐서 짜증나죠? 아니요 저는 모든 녹음이 어렵습니다 아 이빨 안 물었어요 모든 녹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하지 이 생각을 늘 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을 하나? 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부족한가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항상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웹툰스쿨 다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자주 자주 들어요 아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들을 때? 말 드럽게만 내면 이렇게 아니요 저는 항상 아 내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식도 그런데 네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저희 100회쯤 하면 좀 잘할 수도 있죠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아니면 좀 더 잘하고 싶네요 우리 되게 댓글 칭찬 구걸하는 느낌이 드니까 빨리 끝내야겠다 네 아니 그렇게 댓글 구걸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만큼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아 좀 그게 아쉽다 아 그렇죠 송구하죠 네 죄송해요 둘러러 와주는데 네 맞아요 이런 걸로 될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이죠 저도 그런 송구함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고요 네 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이제 우리 오늘 오다가 제가 문득 괜히 뜬금포로 네 백회 특집 뭐하지? 오 진짜요? 음 대충 내년 6월쯤이거든요 내년 5월 6월쯤이야 아 그것보다 5월인가? 구독자 수 천 명 거의 다가와요 70분만 휘파람 공약 취소하고 싶어 70분만 더 하시면 아 그 여러분 휘파람을 들으실 수 있는 그 휘파람 공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왜요? 최근에 한번 벌었다가 홍란진 선생님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휘파람 듣는 귀가 막귀예요 진짜 막귀 막귀 홍란진 선생님 동목이 막 흔들리면서 어떡하지? 잘한다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 솔직히 지금 모르겠어 이 표정을 지금에서 아니 진짜 저는 막귀예요 막귀 근데 그 뒤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죄송해요 스쿨에서 휘파람을 불었을 때 교수님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CD 틀어놓은 줄 알았다고? 근데 그날 홍쌤의 반응을 보고 제가 역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는 잘 부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아니 저는 근데 휘파람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잘 부르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잘 부르는 건지 말을 할수록 뭔가 꼬이니까 안 말할게요 지금 잠깐 휘파람 공략을 뻔뻔하게 어떤 일로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확인하셔야죠 저 때문에 안 한다고 하시면 저는 그 원성을 어떡합니까 알아서 하셔야죠 누가 그렇게 반응하래요 자 여러분 어쩌지? 그때 가서 봅시다 어쩌지? 휘파람을 불 수도 있고 여러분 죄송해요 안 불 수도 있고 나 진짜 꽁하다 진짜 나 완전 꽁해 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표정으로 많이 했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한 열 번째인 것 같아요 아니야 정확히 세 번째입니다 세고 있다더나 아무튼 오늘 오다가 큰일이네 내년 한 4월쯤에 나올 예정인 백회 특집을 뭘 하나 갑자기 뜬금포를 구성하게 드는 거예요 진짜 1년 앞서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그래서 내가 뜬금포라니까요 주인의식 뭐 하고 싶으신지 숙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때 말할 필요 없으니까 다음 녹음 때까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백회 때 뭐 하자 이렇게 저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들으셔봐요 홍란진 선생님한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아 저구나 네 내년 상반기에 있을 백회 특집 때 뭐 할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뭐 할 거 없으면 공개 방송하면 되죠 뭐 네 꼭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너무 재밌었고 역시 오늘도 만방연이 굉장히 충실했고요 취재에 대한 얘기 예명에 대한 얘기로 꾸며드렸던 저희 반가워활동도 나름 도움이 되게 바라면서 그럼요 도움 엄청 많이 되시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밥 먹으러 가죠 청와모나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의 반가워활동과 만방연 오늘도 열심히 두고 보고 네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만화갈중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